뭐가 낫나? 나 타고 싶어? 아 진짜? 이거 형 최악일 것 같아 옷 다 젖을 것 같지? 젖고 막 얼굴에 막 눈 뺨 때게 맞고 뒤에다가 두고 같이 볼게 옷 다 젖을 것 같지? 젖고 막 얼굴에 막 눈 뺨 때게 맞고 뒤에다가 두고 같이 볼게 들을 것 같지 않나?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시지 않아? 어 들었어? 나 왜? 나 왜? 너네가 재밌게 타고 싶으면 둘이 타고 한 명 같이 타고 네 한 명은 더 불러라 뭘까요? 자 세 명이라고 했죠? 네 자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? 탑승자 탑승자 자 첫 번째 탑승자 신효섭 오케이 신효섭 오케이 일단 타시고요 그리고 일단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이거 벌칙이야 근데 왜 제가 첫 번째 탑승자야?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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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약을 활약을 많이 해서 응? 네가 이제 흐름 탔으니까 눈 흐름 탔으니까 신효설 신효설 근데 저 러닝타임이 얼마나 돼요? 15, 20분? 네 20분 동안 제가 밭에서 타는 거예요? 15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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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택시로 방 아니 택시라요 버스로 이동한 만큼 야 봐 이게 벌칙이야 소섭아 혹시 너 누구랑 타고 싶은 사람 있어? 저희가 추천받을게 누군지 얘기만 들어볼게 저요? 응 저 경수요 경수? 왜? 그냥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 명 더 있다면? 어 세 명 차야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? 응 정훈이 당첨 정훈이 정훈이 할게요 정훈이 당첨 정훈이 정훈이 할게요 당첨 정훈이 정훈이 할게요 자 일단 정훈이 정훈이 하실게요 자 일단 편하게 식사들 하세요 또 이제 정훈이한테 또 한번 물어봐 물어는 봐야지 물어는 봐야지 용사야 그렇잖아 그러자 그러자 배너지 자 이제 마지막 추천제 추천제 하겠습니다 경훈아 누구랑 같이 타고 싶어? 용진이 형 용진이 형 에이 용진이 형 왜? 나랑 갓씨랑 인솔자가 필요해 인솔자가? 인솔자가? 아 인정 용진이 형이 어느 정도 거기서 중간에서 좀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 거기서 중간에서 좀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아 저 자 한 말씀 한 말씀 그쪽 말씀 듣기 싫은데요? 괜찮아요 아 뭔데요? 그냥 타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시잖아요 세찬 씨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어지러움증이 좀 약해서 네 그냥 뭐 그냥 한 말씀 정도 어지러움증이 약해요 형? 네 약해요 그러면 우지호 당첨 어 어지러움증이 약해요 형? 네 약해요 그러면 우지호 당첨 어 그러면 우지호 당첨 어 어지러움증이 약해요 얘 도라이야 아니 형 얘 도라이야 아니 어지럽다잖아요 아 어지러움이네 어지러움증 호소는 우리가 지켜줘야지 근데 넌 도라이야 갑자기 당첨을 지내 얘 얘 도라이야 아니 형 얘 도라이야 아니 어지럽다잖아요 아 어지러움이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이제 형들은 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친구들의 그런 래프팅을 타는 모습이 너무 궁금하긴 해요 아 본인도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저는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 아 친구인데 저는 이겼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 그리고 거기 인원이 세 명밖에 못해요 아깝네 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뉴리팀의 팀장입니다 우리 도경수 도라이 팀장이 어 도 팀장이 주요 씨를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아 스есAH 어 오 오 sunt 일